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 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 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 지하수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면은? 관심로 잇따라